안녕하세요. 원속에 사진을 넣은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이와 같이 원속에 넣고 다음에는 그 테두리에 색깔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넣고 배경사진은 크로마키를 할 수 있게 블루나 혹은 그린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프로필 사진을 유튜브나 카톡이나 여러가지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트에서 미디어 있죠. 미디어. 오른쪽에 보세요. 미디어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미디어 브라우저로 오겠죠. 저 위에 상단에 보면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나와 있죠. 이 미디어 브라우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는 이미지 에셋을 터치합니다. 이미지 에셋. 이미지 에셋을 터치해서 여기서 그린 칼라, 초록색이나 블루 색깔을 가져오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일단 흰색을 가져와서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흰색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닦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제일 앞에 타임라인의 맨 앞에 플레이 헤드를 뚫고서 타임라인의 이 흰색을 터치합니다. 색을 바꾸려고 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색상이란 것이 우측에 보면 색상이란 게 있죠. 색상.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초록색이나 블루 계통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네이비 블루, 네이비 블루 색을 터치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이비 블루를 터치해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와 같이 네이비 블루 색깔로 색을 변경시켰습니다. 흰색을. 그 다음에는 우측 상단에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이외에 지금이 바탕색이죠. 이외에 자기 자신의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을 할 것을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자기가 사진이 있는 곳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툭 가져와서 이 사진에서 여기 보면 이 아가씨의 얼굴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타임라인에서 이 아가씨의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화면의 이 얼굴이죠. 프로필 사진의 얼굴만 필요하잖아요. 다른 부분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잘라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롭이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에서 이 조절점이 4군데 생기고 이렇게 4개의 코너에 이것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이 정도 잘랐습니다. 왼쪽은 오른쪽에도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이렇게 조금 잘랐어요. 너무 자르면 안되겠죠. 이 정도 잘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이 마스크의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동그라미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이 모양이라던가 페드 이런 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모양을 터치합니다. 모양을 터치해서 동그랗게 하니까 여기에 모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 내려가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원 있죠. 우리는 원 속에 넣어야 되니까 원을 터치합니다. 원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면 동그랗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오른쪽 상단의 뒤로 가기 화살표 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또 한 번 더 뒤로 가기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화면에서 화면에서 이 사진을 가운데 가져가고 적당히 확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조절점으로 이 조절점으로 적당히 널리겠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널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폭과 좌우의 폭이 상하 다시요. 상하 폭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상하의 폭이 좌우와 상하의 폭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으세요. 거의 상하 좌우가 같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 위에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 이것이 저장입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죠. 여기에 이 프로필 사진이 거의 완성이 되어있죠. 여기 테두리에 색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색깔을 위해서 강조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손글씨를 터치합니다. 손글씨를 터치해요. 손글씨를 터치한 다음에 저는 여기에 테두리를 자기 취향들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테두리를 먼저 이것을 선택해서 테두리 원을 일단 선택해야 되겠죠. 이걸 터치해서 여기에 현재 원이 되어있는 것은 속이 빈 원은 이겁니다. 이것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선택되고 다음에 이것이 테두리의 색깔입니다. 이 색깔을 저는 터치해서 자기 취향대로 선택을 하면 되지만 초록색이나 블루 계통의 색깔은 선택하면 안됩니다. 취향대로 선택해서 저장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V자 있죠. 저장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아래쪽에 요 크기 있죠. 그 원의 크기를 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폭을 선택해서 여기 폭이 지금 많이 나와있죠. 이렇게 샘플이 나와있는데 너무 작은 걸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폭이 높은 것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높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지금 현재 요 부분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만나는 요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점을 두고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때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요것을 적당히 이렇게 맞지 않더라도 요렇게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서 우측에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또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임라인에 이 송글스를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요 색깔을 요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테두리에 딱 갖다 놓습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테두리에 딱 맞게 다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서 갖다 놓고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됐죠. 거의 완벽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런 사진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플레이 헤드를 적당한 위치에 둔 다음에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 아이콘을 표치합니다. 카메라 아이콘을 표치한 다음에 여기서 캡처 후 저작이라고 있죠. 요 색깔을 조금 바꾸겠어요. 여기서 캡처 후 저장이라는 요것을 표치합니다. 요것을 딱 표치하면요. 캡처된 화면이 어디에 무슨 파일로 저장이 됐다. 지금 화면에 잠시 떴다가 사라졌죠.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이 화면에 있는 이 파일이 화면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다른 사진과 합성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디어를 터치해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요.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 이런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아까 이 아가씨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을 가져와서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로마키로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한 다음에 아까 그것은 캡처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키네마스터 캡처라는 폴드에 저장이 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 아가씨가 지금 현재 여기 있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여기에 이 배경색은 없애야 되겠죠. 이 배경색은 말이죠. 이 배경색은 없애버리고 이것만 딱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색을 없애려면 크로마키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적용을 적용이 여기 있죠. 적용의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터치한 다음에 이 화면이 선명하게 되게 하려면요. 이 28%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끝까지 밀어야 됩니다. 끝까지 밀면 아래쪽이 50%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이상 안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50%가 돼요. 이렇게 50 50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가게 해서 이 화면에서 모니터 화면에서 이 사진을 크게 적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크게 찍게 하고 가운데로 눌러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뒤에 배경색이 투명이 됐죠.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합성을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화면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서 원속에 넣고 원의 테두리를 넣고 다음에 크로마켈에서 다른 사진과 합산을 하는 방법 호원 카톡이나 여러한 사진을 이용해서 카톡이나 유튜브나 호원 밴드 호원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이용할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진 속에 글자를 키너마스에 넣어도 되겠죠. 이상 사진을 원속에 넣어서 프로필 사진을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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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